3월 10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북두아가츠라는 게임이구요.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나온 이제 신작 게임입니다. 기대하세요. 이거 진짜 재밌대요. 이 게임에는 화면에 깜빡인 플래시효과 어쩌구저쩌구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해보세요. 유튜브 하이. 어! 새가! 어! 노스스타? 북두아! 같이! 소리가 좀 큰거 같죠? 소리를 좀 낮추도록 할게요. 세운드를 좀 낮출게요. 됐죠? 이정도면 적당하죠? 자 난이도는 하드같은 노말 하겠습니다. 하드 오케이. 왜? 출혈... 아니요? 응? 용과가치 시리즈 시스템 레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선물 최상급 통... 뭐지? 용과가치가 있으면은 뭔가 보너스가 있나본데? 뭐지? 최고급 통조림을 넣었대. 아 맞다. 근데 이 게임이 약간 좀 잔인할 수도 있거든요? 초반부가 좀 잔인하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초반부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우... 드래곤볼 같애. 신? 아니요?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만화같은거 안 봤어요. 히힛힛힛힛힛힛힛 코코가 기사만의 하카바라! 어... 러쉬 콤보. 어? 이거 완전 용과가치랑 비슷한데 그쵸? 약간 싸우는 것도 그렇고 러쉬 콤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우... 부서졌어. 흐흫 근데 용과가치보다 약간 좀 조작감이 수월하다고 해야되나? 뭐 이거 바뀌네? 타겟팅 바꿀 수 있네? 중간에? 아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 흐흐흐흐흐 아다다다다 어? 아다다다 피니쉬 블루 네모 공격자의 세물을 누르면은 피니쉬 블루를 구사합니다. 아다다다다다다 피니쉬 블루 허! 하다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쪽에다 피니쉬 블루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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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흐흐흐 가드 L1을 이용한 가드가 있습니다. 강렬한 공격을 받으면은 가드가 무너집니다. 오케이 가드 아 R1으로 고정하고 가드 아 이렇게 이게 약간 진짜 용과 같이인데 뭐야 가드가 필요가 없는걸요? 아 빨리 트위터 깨야돼 두 번 한 번 오케이 됐다 해피 스웨이 어? 스웨이 이거 똑같네 이거 용과 같이잖아 그냥 그쵸? 용과 같이 이거 러쉬 그건데 때려주셈 생명력 R1 자세로 타겟 고정 후 피니쉬 블루 아 뭐야 그냥 때리면 돼 오케이 다 패버리면 됩니다 이제 아다다다다다 하하하하 개꿀짐 죽어 죽어 용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어 가볍게 가볍게가 아니고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극 2랑 비슷하다고 이게? 용극 1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용극 2를 안 해봐서 내가 잘 모르겠다 용극 2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체가 왜 저렇게 되지? 오케이 자 초반부는 아유 아 저기 저렇게 죽네 자인한걸? 봐봐 똑같애 완전히 그냥 능력을 개방할 수 있대요 똑같잖아 그쵸? 5의 찬스 5의 찬스 이것도 같네 됐다 능력 개방 숙명포인트 이것도 저 위에 체력 위에 있는게 숙명포인트인가 봐 저걸 쌓아가지고 능력을 개방하는 거네 누구세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겠지? 여잔가? 아 뭐야 언제 왔어 비공 찬스 비공 찬스에 비공 찬스? 동그라미? 오케이 비공 찬스 뭐야 비공 아 뭐야 피해 이 녀석이 비공 찬스 이 녀석아 이게 비공 찬스야? 오케이 아 저 해골 바가지가 차야 좀 비공 찬스를 쓸 수가 있구나 이런식으로다가 비공 찬스 비공 찬스 비공 찬스 아하 자동 비공? 자동 비공? 아니요 내가 찌를거야 자동은 재미없지 그쵸? 수동이 재미있지 스틱 1종 부통 갑시다 찌르기 오이 오오오오 오이 아 못 눌렀다 흐하 아 터지는데 몸이? 흐흐핳 몸이 터져버리네 가자 아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다다다다다 룩두 뭐야 이건 오프어디 뭐야 이건 야 이 게임이 칠성 게이지 버스트 몸에서 오라가 발산되는 상태를 히트 상태라 부릅니다 XX로 도약 가능한 버스트 음 XX5 오케이 오케이 으아악 아악 네모 공격으로 세모 어쩌구 으아악 아구 뭐라는거야 XX 아 이거구나 아차아 다른 거 없나? 뭐야 이거 5위 몇 개 있는거야 하나 배웠는데 엄청 여러가지 써지네 야 있나 임마 잉 녀석 잔인해요? 님들 어렸을 때 봤을 그 만화책도 니거랑 비슷 와하하 왔다갔다 하면서 좋아요 뽑고 좀 불쌍한데? 죽여주자 뿅 똥치 호호하이게키 아우 개꿀잼 근데 이 게임 약간 잔인하다기보다는 좀 웃긴데? 어... 좀 어이가 없어서 웃긴데요? 뽑고 아 오이를 써야되는데? 하하하하 싸대기 치는거 봤음? 와아 싸대기를 얼마나 세게 치면 머리가 터져 아 왜 전체화면 아니냐고? 그러네? 왜 화면이 전체화면이 아니지? 키워야되나? 한번 키워볼게요 이거 끝내고 키워볼게요 오이를 오이를 오이! 왔다다다다다다 오이! 저게 제일 불쌍하다! 머리랑 몸통아리가 다 같이 깨져버려가지고 오호 뭐야 넌 또 쫙 아다다다다다다다 으핳핰 얘네는 이 잡몹들은 저런 스킬 못쓰나? 내가 쓰는 스킬같은거 왜당하지만하는거야 100% 빨리 눌렀다 머리가 갈라졌어 미안해 얘들아 올라갈게 이거 어 잠깐만 화면은 꽉 찼는데 이거 뭐 옵션에서 바꿔야 되는 건가? 화면이 꽉 안 차는데? 이상하네? 화면 꽉 찼다고 나오는 건데 신! 견시로우가? 거기에 뭐하러 왔어? 유리아를 가르쳐 유리아? 하하하하하하하 유리아? 어 견시로우가 다 똑같아 그 날의 결혼자 너의 결혼자 내 결혼자 나의 결혼자 성우가 다 똑같아 키류랑 니 시키잖아 성우가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내가 죽는 건지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나의 결혼자 그녀의 결혼자 유리아가 그날 그 날 지국에 빠져버린다. 그 날 지국에 빠져버린다. 그 날 지국에 빠져버린다.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일까? 나는 당신에게 만난다. 지국의 속으로 돌아가다. 다시 내가 지국에 빠져버린다. 그 날 지국에 빠져버린다. 오오! 좀 쎄보이는데 얘는? 어허허허! 어? 안되죠 키루한테는? 어디 잉어가 잉어한테 댐벼 아 아, 헨 halfway 죄송합니다. 다른 게임에 이입해 버렸네. 남, 두 고치권?! 오케이, 댐벼. 그럼녀석 그럼녀석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피니쉬블로우 친다음에 가드 깬 kinda 다음에 다시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디공 뽑아버리고 오우! Developing 흑두 헤헤헤헤 야 인나 인나 빨리 어쭈 자식아 오우 니 녀석 눈깔 뽑 또 뽑고 어? 오이 바로 쓸걸 멋있게 팔려다가 실수했어요 인나 인나 오오오오 어디 턱찍고 싸대기 세이대 흐흐 비공 유슨 인나 빨리 오오 세졌다 아 아 아 아 가드 쓸걸 아 아 으으으으하 나도 그러면 초사이언 초사이언 뭐야 어?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지이 헤이 싸대기 싸대기 아 이거 잘 눌러야되네 뭐야 오 다다다다다다다다 뭐야 별거 아니잖아 너무 약한데 복수성취 쩌슉 이런 놈한테 졌단 말이야 전에? 어? 유리아 어딨어 유리아 어딨어 내가 유리아의 웃음을 보고 전력으로 뛰어난다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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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ihn 뭐 자살해 야 죽지마 유리아 알려주 너무 세게 때렸나? 아 살살 때려야지 죽이면 어떡해 알려주고가 아까 죽인다며 말로만 그런거지 님들 친구들이랑 장난할 때 죽는다 이러면서 제가 진짜 죽이진 않잖아요 장난치는거지 뭐지 사막으로 왔네요 음? 음 핵이 터졌나봐 해외은 깔고 땅은 깔고 모든 생명체를 죽인다며 핵전쟁이 났나보네 하지만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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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머리 인도네 소리 소리 어때요 너무 짱나요 소리 딱 이 땅 아니 화면은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옵션 들어가서 해야되나봐 키디 어여 어엏 하핫 야 얘 건들면 안되 오오 칼 치워 유리야 무조건 안다그래 하아? 뭐하는거야? 하아? 무슨 말인지 모른거야? 그래 그럼 용도가 없어 젠장! 다시 돌아올게! 헐 저에게 상관없어 죽을거야 헐 아 뭐야 손가락 두개로 다 끝내네 세개로 뭐지? 뭐야 이거 아 개잔이네 뭐야 너도 죽어 어 불쌍해 개쎄네 어 어떻게 너무 큰 기술을 썼나 할머니 아니 물 달라고요 구해줬는데 물 한잔 줄 수 있는거 아니야? 어 물의 소중함 물의 소중함 앱풀스 어 고마워 어 야 불 하아 하아 휴 하아 하아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내 이름은 켄시로우 ケンシロウ 자동차 산업 그 귀한 식수를 나한테 준거야? 그 귀한 식수를 나한테 준거야? 겐지 루시 형과 함께 이 동물에 갔는 사람은 단순히 있음 루카의 남편은 1년 전에 동물에 왔었을 때 이 동물이 부족한 날 같이 나가야 하지 않아요? 마을의 답이 없어보이는데 빨리 나가세요 겐시로우는 왜 이 마치에 왔어?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자였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다. 한 번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인가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찾아다니는구나. 죽었다고? 응. 그 얘기는 어디까지 가야겠다. 그러나... 혹시나... 다른 사람의 얘기일까? 그녀가 정말 죽었다는 증거에... 나는 잊어버린다. 유리아를 찾는다. 그녀가 지금... 내가... 죽을 의미이다. 유리아... 오지이찬... 혹시... 아는건가? 유리아는... 유리아는... 네. 그렇다니... 이런 일이 있어야겠다. 뭐지? 뭐지? 음... 그녀는... 그렇다니...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 지역을 출신하기로 했다. 그녀가... 그... 그녀가... 그녀의 얘기였다. 그녀는... 아... yes... 그녀는... 아 그래? 그럼 내 약혼자 맞지? 기조개 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는 이곳에서 멈추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덕지에 맘에 박지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정말 알게됩니다 일상으로부터 멈추를 위해서는 이곳은 인적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즈와리노 마치 카모시 렛아가 카레라와 주진노이 노치 오다스케일 타메 이즈노노소 미오카게 기세기 노 마치에 묵かった 요자 고렇구마안 소리 끊긴다고 지금도 나 안 끊기는데 기세기 노 마치에 묵한거 아 유리아를 꼭 찾아라 아는다 복도 신겐 노使이 대자 니쿠타이노 케락 희코니 쇼객 오다에 나이브 노하이 오고쿠이도 이즈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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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안 이즈와라 이 할아버지 소원 연가 금융 corri 이뚱이 배관 이즈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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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이즈와라 오래 Elle 이즈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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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영원한 일을 원하고 있어야 해. 켄지로우... 루카... 만약 너가奇跡의 마치에 가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구나... 빙고 한 번에 다 먹으면 밥을 많이 먹으려구요 아까 사과 포스터가 붙어있던게 사과가 먹고 싶어서 그랬구나 알았어 갖다줄게 저 애플 붙어있잖아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 옵션을 만져야 되나? 아 와 별 봐봐 와 용과 같이 해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야 아 재밌겠다 폭풍이 너무 센데요? 갈 수 있나? 어이구 어이구 해님과 바람싸우면서 바람이 승리했네요 저게 그 마을인가? 뭐야? 기적의 마을? 뭐야 벌써? 저장 제 1장 기적의 마을 기적의 마을 기적의 마을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기적의 마을이죠? 거의 뭐 워킹도 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기적의 마을 진격의 거인 아니냐 이거? 갑자기 막 이렇게 저 마을 안에는 뭔가 많이 있긴 있나봐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저기는 약간 좀 풍족한 삶을 보내고 있는 거 같은데 그쵸? 그럼 저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나야 뭐 그냥 점프점프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으흐흐 자 나와보쇼 들어가겠습니다 기적의 마을인가? 아 에덴 에덴 앤 에덴 그냥 동구장 같이 생겼는데? 돼요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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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에덴 아 난 괜찮은데? 난 하나도 안 긁혀 뭐 방송적으로 문제가 있나 본데 캡쳐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송출 쪽에 문제 있나 본데 컴퓨터도 괜찮아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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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지? 검문소로 화면 좀 좀 키워봅시다 화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선성 선성 들어왔어 나만 이렇게 나만 화면 이래? 아니 그 다른 분들 하시는 분들은 괜찮나? 왜 나만 이렇게 화면이 작게 나오지? 이상하네 푸 봐봐 아니 플스 화면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게임만 들어가면 이러네 왜 그러지? 뭐 뭐 설정 바꿀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흠 음 아시는 분 없나요? 자 일단 이거 좀 찍어볼까요? 이거 찍을 수 있는 게 있나? 아 여기 버스트 상태의 러쉬 콤보에서 구사할 수 있는 5위 북두 백렬권 더욱 강력한 북두 백렬권 이거 찍어주시고 개방 또 뭐 딴데 체주 체주 체력에서 또 찍을 수 있나봐 공격력 20%? 찍어야지 능력 개방 오 능력 개방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잠깐만 마지막에 아닌데 아 이게 왜 화면이 안녕하세요 저자들이 뭘 어쨌기에 그러지? 문 위에 위병대가 시침이 떼는 표정을 보고 있으려니 속에서 열불이 난다니까 저 자식들 아무리 소리질러도 무시하거든 뭐가 그렇게 잘난건지 난 최종전쟁이라 불리는 지난번 전쟁에서 군인이었어 내 실적이면 위병대에 들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다 위병을 죽여서 공석을 만들면 보충인력을 뽑으렸나? 농담이야 나에겐 호신용 단건밖에 없거든 위병놈들의 보호건에 맞아죽을게 뻔하겠지 음 농담도 참 그런 농담을 잠시 녹화를 잠깐 끈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화면 좀 해결해 볼게요 자 갑시다 해결했죠? 어 완벽했습니다 제가 플스에다가 비공을 찔러줬더니 해결되더라구요 하하 유튜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이제 비공을 찔를 수 있습니다 하하하 하하 유튜브 노란 딱지에다 비공을 딱 앉아계시네 안녕하세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거야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비공을 딱 찔러버리기 전에 근데 이 만화 본적이 없는데 북두 북두? 북두의 권? 이 만화 본적이 없는데 약간 매력있네 북두 신권에 대한 약간 좀 궁금한게 생겼어 이거 근데 뛰는게 없냐? 여기다 걸어다니냐 자꾸 이렇게 느긋해 어? 말 걸 수 있어 무슨 일 있나? 아 며칠 전에 남자가 에덴에 들어가는걸 본적이 있거든 뭐? 어떻게 들어갔대? 그게 나도 궁금하다니까 음.. 무슨 카드를 보여줬어 카드? 어떤 남자? 조금 심약해보이는 남자 오오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나봐 카드키 같은건가? 위병인가?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게 어때? 궁금하지 않아? 포기했어 미인게 그래? 음.. 물어봅시다 그럼 저기 죄송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여기가 에덴의 입구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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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 사람은 포가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포가증... 그러니까 그것은 포가증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에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적은 것이다. 나는 그냥 누굴을 찾고 싶다.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무거나. 이 녀석, 그냥 드려 보내줘. 너네 잘못된다, 이러다가. 어, 또, 흔한 것들은 생각해라. 에덴의 주변에는 견주한 경비가 쌓여있어. 이것까지 많은 신입자들이 도라해, 에덴에 집단하여 왔어. 수감시켜줘, 그럼. 제인이 돼서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어? 감옥에 에덴에 있나? 그럼 나 넣어줘. 뭐지? 자, 일단, 돌아댕기면, 저기 뭐 있는데? 머리에 S가 떠있네요. 아, 나 일본어가 막 들려, 어떡해? 나 일본어 공부 막 게임하면서 저절로 됐나봐. 오이! 뭐, 거래할 물건 안가지고 있어? 상인인가? 아니, 미안하지만 거래할 생각은 없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적어도... 하콕 이런 사람들 있어. 뻥튀기 팔러 온 사람들이잖아, 이거. 들어갈 방법을 찾아야지. 흐흐. 음. 뻥튀기 장사꾼이여. 안녕하세요. 어? 개를 데리고 있는 노파. 헐. 어떻게. 밥이 없나봐. 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시바, 시바견 같은데? 이 사람 왜 누워있어. 일어나세요. 뭐할, 어? 저기 사람들 왜 모여있지? 무슨 일이요? 제가 해결해주겠습니다. 아, X가 달리기구나.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X가 달리기네. 아, 용과 같이해서는 R1이 달리기였는데, 여기선 X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할 수 있는 게 없냐? 넌 뭐야? 아, X. 저장이야? 용과 가치로 따지자면은, 약간, 공중전화 박스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됐다. 그만 저장해! 뭘 몇 번 저장하는 거야. 뭘 몇 번 저장하는 거야. 뭐할 수 있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하나도 없나? 아까 얘한테 말 걸렸는데? 어딘가 있을지도? 아, X. 나 갈 거야. 어? 사람 있다. 뭐 어찌 물건 있는데 말이야. 뭔데? 뭔데? 어? 내놔. 머리를 터뜨리기 전에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자. 물물교환. 왜 넌 안 들어가지? 음...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음... 왜 위병... 꽤 착했는데?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야? 강한 녀석들 있는 군단에 들어가려 해. 나쁜 놈이네? 그렇구만... 보호건과 보석을 가져와. 보호건... 보호건은 저기 위병한테 뺏으면 되고 보석은 어디서 가져오지? 어... 성의 표시... 그렇구만... 오케이. 보호건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보호건이랑 보석. 보호건과 보석. 아! 그럼 저 할머니가 통조림 달라는 게 뭔가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보호건을... 보호건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나? 야! 나와봐. 보호건 뺄게. 나와봐. 누구... 개... 개밥을 구해야되나? 뭐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아저씨. 제가... 제가 옷 드릴 테니까 뭐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앱에... 앱에... 어! 어떻게 알았지? 흐흐흐흐흫 예. 어. 아. 그럴 생각은 없어. 뭐가 있어야 보호건이랑 교환할 수 있지? 담배나 가솔린. 담배나 가솔린? 치료 쪽에 재주가 있다면 병이나 부상을 고쳐주면 감사의 표시로 뭐든 주겠지. 치료? 비공을 눌러서 모두 치료하자. 야! 비공 눌러서 치료하는 거야? 비공 눌러서 머리 터뜨리는 거 아니었어? 이게 역으로 치료에 쓸 수도 있구나. 어. 좋은데? 어. 있다. 누구 있다. 안녕하세요? 눈이... 왜요? 모래바람이 심해서 눈 안에 모래가 잠대. 아! 빼줄게! 눈을... 눈에 있는 비공을 눌러서 모래를 싹 다 빼는 거야. 눈물샘을 자극시켜가지고. 찔러. 자. 봐봐. 여기. 응? 방금 뭘 한 거야? 어. 시야가 나아졌대. 고마워. 이걸 꼭 받아줘. 부시... 야. 장난 아니야? 부시돌 씨. 길거리에 다 있는 게 부시돌 아니야? 고개 숙인 남자. 뭐지? 고개 숙인 남자? 뭐...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게 없는데? 부시돌이라도 줄까? 어. 이거 있다. 어! 아, 잠깐. 식량 되게 비싼 거랬는데. 여기서? 뭐야! 지폐다발? 아... 아, 돈을 챙겼구나. 응. 어어... 엉덩이 닦는 휴지로도 못 쓴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래봬도 종이야. 뗄감 정도는 쓸 수 있겠지. 아, 씨. 내 고기를 졌다는 쓸데없는 뗄감이랑 바꿨어. 뭐야. 왜 그래요. 가까스로 도망쳤는데 머리가 아파서. 두 통 정도야? 뭐 비공 찌르면 확 나아지지. 그쵸? 자, 이쪽 봐봐. 김치! 뭐지? 갑자기 머리가 가벼워졌어. 살해. 저금 말리고. 아싸! 개이득! 고기. 와, 이거 비싼 건데 이런 걸 주네. 이땐 식량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뭔가 필요한 사람 없나? 어, 저기 또 있다. 일로 오세요.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주워 먹었더니 체했나봐. 오케이. 자, 배탈이 났습니다. 기공을 찌르면 되죠?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머리는... 어? 이제 배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보니 살았다. 고마워. 도, 돌멩이 건... 야, 장난하나, 이씨. 이거 못 땄어. 별 한 개짜리. 돌멩이 건방. 돌멩이 아니야, 그냥? 무인. 무인네? 얘한테 뭐 주면은 뭐 주는 건가? 좋은 거 주려나? 건방 줘볼까, 건방? Beh. 어허라! 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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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retirement. 뭔 비야! 어따 써, 이걸. 지금 비누야 어디 땄어 이걸 뭘 요긴 있어 어디 땄어 이거를 물도 없는데 지금 생비누로 뭐하라고 아 진짜 먹을 걸 주든가요 아 내가 돌멩이 건빵 아 돌멩이 건빵이랑 씹을걸 뭐야 얘네 왜 이래 또 눈이 이상해? 뭐 계속 계속 충전되나? 모래가 계속 불어가지고 충전되나봐 아이씨 불씨돌 또 받았네 야 여기 일로와 찔러줄게 파밍하는거야 여기? 자 나오세요 파밍하게 어딨어 또 있다 배탈 배탈치료 삐잉 살았다 땡큐 돌멩이 건빵 비누 아 비누 안되네 또 설마 또 있나 어 또 있어 뭐지 얘네 쟤는 불씨돌이나 필요없고 고기 고기가 중요할 것 같아 식량 얘가 고기거든요 고기 좀 받자 음 내놔 좋아요 말린 고기 가자 이제 됐어 무한 무한리필 고깃집 자 교환해봅시다 오 오 보호권이랑 교환해준대 뭔데 이거 최상급 통조림 뭔데 구만이지? 개비싸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 주면 어떻게 되는거야? 제시 제시만 해볼까? 어 뭐야 안돼 안돼 너무 아까워 서류가방 서류가방 필요없는건데 근데 가치가 높네요 서류가방 450이네 서류가방 하나만으로 되나? 설마 해보자 어 가치가 없대 그러면은 서류가방이랑 말린 고기 850점 어때 어 된다 보호권 쓸데없는 참기도 하기 싫지만 보석이라면 여자한테 말 붙여보는게 좋지 않겠어? 여자라 야 공기 뷔페 어딨어 아 이거 다 리필 해야되나본데 이걸? 다 해야 다시 되나보다 삥 됐다 고기비 패시? 아 됐다 삥 이 고기를 받아가지고 개한테 갖다줄까요? 개 걔들 RM moins Por 신기하네 혹시 보석이 있으신가요 할머니? 보석을 찾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있다면 교환해줘 어? 갖고 있대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걸 매우 아름다운 보석이랍니다 할머니 그런 표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미안해지잖아요 미안했어 방금 얘기했지 아 얘 양심있다 그래도 얘도 필요없나요? 아니 어떻게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뺏어 그거를 미안해 어?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보석을 줄게요 뭔데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개 개가 뭘 좋아하지? 부드러운 고기 어 즐긴 고기를 못 먹어 아 나이 들어서 이가 많이 약해졌구나 어 아이구 늙었구나 그렇구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개의 비공을 눌러가지고 좀 젊어지게 만드는 그건 안되나? 그건 너무 사귄가? 오케이 그러면 통조림 도 혹시 주시나요? 개가 좋아할 부드러운 고기 억 그사람 맞다 고급 개 통조림 오오오오 개를 먹이는 통조림이긴 한데 웬만한 통조림보단 맛있거든 어? 더롱다크에서도 개밥 많이 먹는데 이때쯤 되면 개밥도 맛있다는 거죠 아 되게 많은 걸 파는군요 그럼 이 두 개 정도면은 주시지 않을까? 자 저금 말린 거 두 개면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씨 돌메기 건방 13개 뭐야 안 사 임마 안 사 장난하나 나도 줄게 그럼 860점 부시돌 1000점 넘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035점 어? 있다 초콜릿 두 개 뭐야 갓레이션? 갓 갓레이션? 일단 통조림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초콜릿이랑 갓레이션도 한번 좀 먹어볼까요? 우리? 자 얘들아 자 뷔페 무한뷔페 네 내놔 빨리 응 천점만 넘으면 되니까 고기 한 세 개면 돼 내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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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갓레이션 먹으면 되겠다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먹고 싶잖아 그쵸? 갓레이션 뭔가 이름부터 갓이라고 붙어있는 거는 굉장한 아이템이란 뜻이야 별 여섯 개쯤 되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 고기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쟤 살 띄워서 주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부시돌은 자기 이빨인가 왠지 이 게임이라면은 그럴 것도 같애 이 게임이 이 게임이라면 그럴 것도 같은데 어 고마워 됐다 가자 아이 나와 좀 되게 걸리적거리네 사람들 갓레이션 주세요 갓레이션 800점 1150점 좀 아까운데 1100점 오케이 이렇게 가자 부시돌 쓸데 있겠어? 고기는 중요하지만 뭐야 안돼? 1300 뭐야 안돼? 1200 아니 1300이 안되는데 잠깐만 1500 아니 갓레이션 어디갔어 갓레이션 1900 1900 어? 두 개? 내놔 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아이씨 괜찮아 저거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부드러운 코기는 찾았나요? 어머나 아주 고급 통조림이네요 구하느라 고생하지 않으셨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한뷔페를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무한리필집에서 계속 먹었어 괜찮겠어? 추억이 남긴 물건이잖아 남편과의 추억은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음 그래 고마워 고가의 보석 좋아좋아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주면은 통행권을 얻을 수 있다 야 야 내놔 준다 이거면 될까? 보우건 고가의 보석 정말로 가져오지 빨리 내놔 같이 가자고? 자기 부하로 쓰려고 그러네 싸데이 맞으면 한방에 실신할 놈이 내놔 빨리 음 급할거 없잖아 에덴허가쯔 오 별 다섯개짜리 어 형씨 그게 목적이었더군 다른 사람한텐 말 안할테니 구경좀 시켜야 불안한데? 뺏어가는거 아냐? 갑자기 그 뉴스에서 막 로또 2등 당첨금 보여줬더니 친구가 갖고 놀랐던 그런 뉴스 기사를 본적이 있는거 같은데 어? 가짜라고? 뻥치지마 임마 별 다섯개짜리라고 이거 뭐야 뭘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누구 말이 맞는거지? 아 이 자식이 눈 눈깔 보니까 딱 사기꾼이네 이제 봤네 눈깔을 자식 헤헷 니가 가져온 보호군을 확 죽여주마 어쩌지? 화살은 안가져왔는데 그걸 쏘면 니 목숨이 날라간다 야 쏴봐 어디 한번 내 뒤에 숨으라니까 도망갔어 이 게임 왜 이렇게 왜 진짜 완전 그냥 막장인데? 일로와 이 공을 열어주마 임마 어? 야 이거 파괴자 스킬 아니냐? 아 이거 못 눌렀다 바진... 테키 파괴자 스킬 중에 있었던거 같은데 비슷한거 죽녀석 거의 죽어버렸어 정신 차리시구요 헤잇! 빠대기! 유스 유스 하하핳 뭐야 이거 스코어 B 뭐야 형씨 무지막지하게 강하군 권사 맞지? 그냥 강한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권사들이란 정말 말도 안되는 기술을 사용하는군 이에 판비를 줘서 고맙다 흐흫 어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구 야 이 사기꾸나 야 니가 그려줘 통행권 하나 새걸로 짝퉁으로다가 아 그러면 야 잠깐만 내 보호건이랑 그거 다시 얻어야 되는거 아냐? 파밍했어? 보호건? 아니 개 비싼건데 그거 아니 먹어야지 다시 안 먹었네 아 가.. 가꿔야지 뭐야 아이고 얘는 머리가 왜 다 이래? 너무 악역이랑 확실히 확연히 구분되는걸? 일반인이랑 안심시로 안으면 잘 안가리 하... 고마워요 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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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일때예이이 가자 아이씨 나쁜 새끼 와 완전 나쁜 새끼 멜빵 튕겨야겠다 일로와 넌 죽었어 어떻게 아들 와 리얼 나쁜 새끼 물과 음식 켄실 어딨어 빨리 나와 어 심쿵 뺏어버렸어 으흠 하핰 나아닌 잌대오 마에 넌이은 이어팟 흐흐흐흐흑 아직 정신는 못 차렸네 та 덤벼 하나씩 하나씩 다 머리 터뜨려줄게 아 이 게임 뭔가 잔인한데 매력있다 근데 뭐지? 무슨 매력이지 이 게임? 이리와 어 이건 뭐야 강렬파? 이건 안 터졌네 그래도 터지진 않았네요 녀석 파진척 복두 아 아 이러다가 스킬 이름 다 외우겠어 녀석 아 으흐으으으으윽 꿀밤 어 인나 빨리 쫄랐어? 인나아 아이코 밟아버렸다 아니 밟기만 했는데 왜 머리가 터지지? 세게 밟았나? 아이구 아들 어떻게 해 아들 안심 싫어해 아니 야 아버지 짐은 가져가 물이랑 음식이랑 아이고 누구야 왜요 얘도 나쁜놈인가 머리스타일이 맞으면 어쩔건데 맞으면 어쩔건데 싸우자고 샤트로를 든답니다 그래? 자그레 자그레 나를 위병대로 써주면 안될까? 내가 하면 백명 그냥 통째로 막을수 있는데 에덴 위병대 대장 아 위병대 대장이야 나쁜놈인줄 알았네 헤어스타일보고 어 감옥에 갇은다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나 착한 놈인데 흥 다 마사렐른자 네에요 뭔가 으라가앗게 다 스케다니 지가이넨다 오레와 에덴의 에이헤태타이 다이좋 자그레 에덴의 지수저 오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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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핳하 낭이 미치에 그럼 넣어줘 하 응 오 이 녀석 쏘 에이 아이 수갑이 이렇게 삼성 넌 에덴 아니 무슨 재판도 안하고 무기징역이야 자 일단 에덴 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렇게 영창에 들어왔습니다 어 회상이다 회상 쟤가 유리한가 어 유리야 맞다 얼굴 좀 보자 오 약간 중세시대에 있는 그런 미술작품에 나올 법한 얼굴인데 응 신? 신 이긴거 또 나왔네 유리야는 내가 받을 것이다 너 죽어 난 또 곡도권 남두옥도권 아 아 뭐야 아니 왜 힝도 못쓰고 이렇게 처발렸지 뭐지? 아예 마디마디 잘려버렸네 아 안돼 유리야 내가 사랑하는 것 나 누.. 누군가? 견을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포옹? 그렇게 말하지 않나 뭐야 이거 손가락이 그냥 들어가잖아 잠시만 기다려 사랑해 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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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어디든지 어디든지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아니 말했는데 뭐야 뭐야 등비수열이야? 왜 1,2,4로 질러?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저 저 저 저 몸땡이에 나는 상처가 그거구나 그러면 아 저 저 저 저 몸땡이에 나는 상처가 그거구나 그러면 아 뭔가 했나 여드름 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었군요 하하하하 로카라 뭔 미션이 타로카라야 이거 뭐냐 프리즌 브레이크 뭐 숟가락인가 여기? 뭐 있나? 어 맵에 뭐 뜬다 나가기 뭐지? 에이 설마 그냥 연다구요 이거를 아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이거 가복이 이 게임 뭐야 가복 맞아? 가복맞아? 오이, 잠시 뭐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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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뭔 소리여 위병이 운이 좋은 거 아닐까?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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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제 이걸 도와줘? 아 무전지식 무전지식 지금 이 시대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전지식 그랬어 그래 중재지 그거는 어 뭐야 그 치료 모션 아니냐 이거? 터지나? 아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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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다 기억 지워버리면 마법사들 호구되는거 아니야? 마법 못쓰고 과음했어 음 옥상에서 마을을 확인하고 전복할 곳을 찾자 오케이 어? 유리아? 신 아니야? 알고보니까? 노란머리 왠지 신같은데? 신 아닌가? 아니네 뭐야 유리아는 아닌데? 얼굴형이 아까 유리아는 좀 좀 뭐라야되지? 약간 중세시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말은 이 말이야? 근데... 뭐... 봐봐 오늘의星이 너무 예쁘지 않나? 네? 星? 미키? 오늘의星이 너무 예쁘지 않나? 저는 지가 땅굴벌레거든요 기억을 지워야되나? 잠시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키사나 저 평범한 인물이 아닌데? 이 사람 말투가 약간 말투가 일반인이 아닌데? 옷은 되게 일반인인데 옷은 되게 일반인인데 얼굴이랑 말투랑 말투랑 아니 에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그렇군요 에덴은 에덴을 찾는 것은 어렵다 특히 탈옥을 간주해 왜 에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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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의 10%의 에덴은 10%의 에덴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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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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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렇게 최대 오버킬 1555% 뭐지 저거? 세게 때린 건가?